나한테 이렇게 몰아줘서 내가 저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줘 아시! 자 여러분들 이번 판은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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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아소입니다 음... 우루고치 탑이네요 보니까 우루고치 탑이고 럭스가 미드를 갔어요 미드... 럭스의 클랩명이 좀 시상치 않네요 10년째... 10년째... 우리 연결되지 않은 우리 도마동 딸치... 우르고 탱이에요 그니까 이게 탱이여가지고 근데 딜도 쎄 딜도 약보면 안되거든 이게 좀 문제야 딜도 쎄고 딜도 스폰 안받나요 안받는게 아니라 못받는거에요 기저개 에이필 기저개 에이필 뭐지? 아 뭐야 도랑검이네 아 도랑검 왜 샀어 에이디야 손줄 돌아간다아앗 에이디야 손줄 아니 다시간다아앗 자 어차피 첫템은 괜찮아요 에이피 처음부터 에이피를 가낼 만은 없었습니다 가면서 다음템으로 에이피를 가도록 하죠 딱 피해주고 이렇게 딱 딜기업 까이쌈하게 하고 돌아오세요 뭔가 손해 같지만 손해는 아닙니다 어우 비니언 요즘 무빙 장난아니야 아 미니언도 요즘 알파곤가? 알파미? 저렇게 미니언 하나 먹으려고 어? 있은거야? 아주 귀여운 친구구만 마이 마이 들어와 자 제가 보여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여기 써주세요 그럼 마이가 알파를 호 어 뭐야 나이스 개이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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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언 개소대야 개소대야 아이 바톤 미야 안치라 바톤 미야 안치라 바톤 미야 안치라 바톤미야 안치라 이거 개 망했다 라인 오옹 라인 라인 개망됐으요 네이 라인 개망됐으니 마이 Cohen 아마 이 새aca 두adel치Watch 호발 미미는 generic 미님은 Euro acious 공주 Believe 아니 죄송합니다 아 이런거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럭스 웃는게 약간 할머니같은데? 레벨차이가 미쳤어 지금 레벨차이 어떡하냐 이거? 이 새끼 방풀을? 풀풀풀 방풀을? 이 새끼 어떻게 알겠지 이거? 지금이다! 감히 채팅러시나 이 새끼야! 이제 바로 채팅러시다 이 새끼 라면먹으면서 게임해? 이 제넌을 앞에두고 라면먹으면서 게임해 이 새끼야! 으아아아! 너 우리 라면이면 봐준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이 새끼 안봐준다! 아 근데 이거 리신이 한번 6렙되면은 미드 한번만 딱 배달해줘봐 아 씨 방풀이지 미드 오지마 리신 미드 오지마 미드 안하도 된다 이거 나 혼자도 충분히 감당하면 됐나 이거 오지 않아도 되나 아 샬라앙 쇼르롱 앙! 아이 코츠님께서 아아이 코츠도 놀랐다면서 스티커 두 개를 감사합니다 어 나 렉걸인줄 알았어 우리 조합이 너무 쓰레기인데? 그렇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밸인 존잘 오오오 베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걸 갓 배인이? 이 새끼 어떻게 알아 이거 이 새끼 숙박 저 야 저만 나 왜 점멸 썼지 아하 걔도 혹시 몰랐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맞았으면은 숙박 맞을 수도 있잖아 게다가 쟤도 저만 뺐습니다 게다가 그 리신이 리신이 여기서 이걸 쳐먹고 있네 이쒸새끼 넘어오는거 아니었냐 없네 너 다이아야? 야 이 새끼야 너 진짜 다이아야? 록스 다이아야? 설마 오우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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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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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피야스완한테 고분 못하고있냐? 이 새끼 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다해야지 콧콧 타지 못하는거에요 떳떳 타지 못하는거에요 오케이 나이스 열렬렛 차원의 문 다이아앜 내가내가내가 단다 곱게 죽어라 곱게 죽어라 곱게 죽어라 나이스 오케이 트리퍼캠 완벽해 오케이 좋았어 아주 좋았다 리신 오케이 근데 뭐 이거 럭스 완전 개어접이어서 힘을 안가도 될거 같애요 메자이? 아 나를 도박의 길로 이끌지마 나를 도박의 길로 이끌지마 죽었다 이거 메자이 갈까? 고민인데 진작 말하지 그럴거면 도박템을 미리 뽑았는데 어? 어? 성인되서 여러분들 도박하지 마세요 AD 갔으면은 이딜이 이렇게 안나왔거든요 AP가니까 확실히 이딜이 더 쎄 장점이 이만쎄요 두번째는 이만쎄요 세번째로 이만쎄요 그냥 이만조나쎄요 이게 끝이야 장점 그게 끝입니다 이만조나쎄요 나머지 딜은 개쓰레기에요 오로지 1일 때문에 가는 거 같애 지거차, 이거 대박! 1인공? 뭐야 부자 하드 바드 놀이기구인줄 아 뭐야 왜 바드 한명만 뛰어줬어 대박국인줄 알았는데 무난한데? 오르곳이랑 일단 이거 자르반 두겄고 오 오오오옷 마이 왜 왔어 마이 형 왜 왔어 가야지 가야지 잘 돌아가야지 잘 돌아가야지 마이 형 왜 왔어 퀴 먹으려고 오 이딜 개 개쎄 이딜 개쎄 근데 메자이 0스택이네 언제 쌌네 이거 와 딜봐 저 이딜 봤어요 그냥 녹아버리는데 랜딩님 알아요 랜딩님도 저 알아요 랜딩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마를 아마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전부터 이마를 똑똑히 아직 기억해두고 있어요 제가 구독자 500명이었을 때 랜딩님이 야 야 퀵 접어 이 말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뒤끝 심한 사람이에요 랜딩님 저 지금 7만명입니다 저 뒤끝 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제가 지금 7만명이 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그런 어허허 그런 멘트에 제가 빡쳐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드린 것 같아요. 덕분에 고맙습니다. 렌님이에 수배는 훙하길 바래요 수배는 훙하길 바랍니다 예 수배는 훙하길 바랄게요 아디다스 만세 착한 BJ는 상호형이랑 메로형이 좀 더 착해. 진심 메로형은 좀 착각이 생겼잖아 인상도 착각이 생겼잖아요 나중에 사채 좀 해달라고 외국으로 도주할까 보증서 달라고 어허 어허 피해주고 이거 팔고 이거 바로 올리죠? 그냥 원래 리치 리치베인 가야되는데 일단 루덴 템이 좀 애매해졌어요 제가 큰 지팡이를 뽑아버려가지고 이거부터 간 다음에 그 다음 템을 어 리치베인이나 존이야를 아니 데캡이나 뭐야 나 맵 안보고 있었는데 얼떨결에 피해졌어 어? 야 마이 뭐냐 이 새끼 깜보다가 늦었어 근데 뭐야? 와 대박세 애들 존나 세나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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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매크로 돌리고 온 거 아니야? 진짜? 컴퓨터 프로그램 돌리고 온 거 아니야? 초고보스로 설정해두고 간 거 아니야? 마이 좀 인사하는데 이거? 아 극혐 아 극혐 아 극혐 아 내가 뭘 본거지? 내가 방금 뭘 본거지? 내가 방금 뭘 본거지? 내가 방금 뭘 본거야 내가 방금 뭘 본거야 역습 궁디래 내가 잘하면 녹을 수도 있겠다 야 뭐야 이 새끼 이거 못 치담아라 나보고 치닫는거야? 어? 어? 힛 누댐팔고 이거 아닌데? 야 야 오 쟤 졸나 세나 뭐야 야 뭐야 너 왜 이리 세? 뭔데? 바탕 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따 듀오 얘기는 제가 유튜브 올리느라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듀오 얘기는 하지 마세요 듀오 얘기하면은 또 어? 제로님? 저를 왜 안해줍니까? 으아아아악 파아아악 백 이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듀오 듀오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고 있는데 제발 한 명이 시작하면은 뒤에 손님도 줄여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 찍을 때는 그 듀오 개같은 아이 듀오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리시베인 일단 리시베인부터 뽑고 그 다음에 데캡 마지막템은 고고고고고고 오케 주문력 사백 이십오가 최대야? 아 뭐야 삼위수대 까지인줄 알았는데 허이씨 메자인은 삼위수대 까지 딱 해놔야지 좀 간진하지 가자 뉴덴 터지니까 육백 뜨네요 어 그래요? 오! 뭔가 쎈인거 같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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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쎈인거 같애 아니에요 이거 AP야수 많이 했어요 사람들 내가 대략 한 500번째 할거 같애요 AP야수 템트리는 아마 어? 아닌데? 뭐야? 아 리신 으아악 극혐아악 아아아악 극혐아악 극혐아악 아 이게 자르밤의 2키를 건적이 없는거 같애 뭐야 야 이 새키 무소빈데? 자 이렇게 셉니다 으아아아악! 짜아악! 막타를 니가 처방자 이색끼야아아악! 가지랑에! 가지랑에 뛰었는데! 오케이 메자이스택 20스택 25스택입니다 그렇지! 끌어! 블리츠야! 뭐해! 뭐해 이 새끼! 뭐해 이마! 아 이 새끼 뭐해! 봐! 뭐야! 마약했나? 뭐야 이 새끼! 여기 왜 정신분열이 있어! 여긴 안도와줘? 날! 떠나지마! 베이베! 날! 떠나지마! 이거 새끼 뭐하는 새끼지? 그냥 진짜 Q 써가지고 끌어쓰면 대박이었는데 어! 오! 데미지마! 너 데케잇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봤습니까? 봤습니까 아아아아악 맞습니까 집가 너 데켑까지 데켑까지 뽑아보도록 하죠 아 스캔 앗 대체 데켑 데켑만 제발 오케의 딛이 몇이야 나 딛 몇이니? 뭐.. 딜량은 뭐 어! 뭐야 베인이 더 잘나왔어 이 ㅅㅂ 베인 하세요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게이든?